자, 찾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길치라서 길치예요. 아휴, 또 구박하신다. 아휴, 무서워. 자, 부품 있죠? 나침반 부품. 이걸 찾으면 되는 건가? 야, 또 무너져. 야, 내 뭐 찾기만 하면 무너져. 찾기만 하면 무너지죠. 아아, 나 정말. 찾기만. 자, 근데 저기 보물상자, 보물상자. 보물상자. 도자기 냄비는 뭐지? 도자기 냄비. 소형 옥조각상. 자, 탈출하겠습니다. 자, 오. 야야야. 좋아, 천천히 가자구. 자, 천천히 가도 어차피 무너질 테지만. 자, 툼레이더는 함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보물이 우선이죠. 툼레이더, 도굴꾼. 자, 탈출했어요. 야, 들어갈 때는 엄청 오래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바로 나오네. 자, 어, 여기 복이 있죠. 어떻게 내가 있는 장소로 찾은 거지? 하하하, 별거 없어. 인간의 빵 부스러기를 쫓아온 거지. 헬렌 켈러는 내 곁에 있으니까 말이야. 시체에 대해 질문한 생각은 없어. 올라올 수 있겠어? 여기 내 손을 잡으라고. 자, 뭐라, 뭐라는지. 트레저헌터. 자, GTS 660이에요. 제 컴퓨터 사양은 제 홈페이지 가시면 올려놨어요. 많이 물어보십시오. 홍마트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또 해봐가죠. 발견한 건 이 링뿐이라고. 이건 아침반의 부품 아닐까? 글쎄 모르겠군. 어디 조합해보라구. 자, GTX 660이에요. 마치 마법과 꿀. 자, 반짝반짝 빛나죠? 내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어있다고. 근처에서 지켜보도록 하지. 당신의 최, 당신 최종 목적지는 알고 있겠지? 그렇지? 아니, 난 그저 가야할 길을 알고 있을 뿐이지. 얘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날 가지고 노는 것 같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쟤는. 그 증거로 출구, 출구마다 와서 기다리고 있죠? 더러운 놈. 출구마다 와서 기다리고 있어. 자, 3층 좀 가요. 자, 얻은 스캡 포인트는 일단 저장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미션은 어디죠? 지금 내... 지금 내... 아, 저 여기가 목표지구나. 지금 내 위치가 여기고. 지금 내 위치가 여기고. 아... 배달시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요기, 요기 전파탑 먹고. 요기 전파탑 먹고. 요기 전파탑 먹고. 요기 오래된 광산. 요거 점령하고 갈게요. 요거 요거 두 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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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겠습니다. 전파탑. 요 전파탑으로. 800미터. 저 길이 있나? 차를 타고 가야되나? 예, 전파탑 가겠습니다. 글라이더 있어요? 여기? 오, 요, 요, 요. 클러스. 야, 호랑이야. 물로 들어가. 참. 호랑이가 있어. 야, 이놈아. 호랑이. 어우, 깜짝이야. 어우... 저거 확 잡아버릴까? 어, 뭐야, 야. 야, 해적도 있어. 아, 이 고난과 역경. 미치겠네. 자, 해적 잡고 가죠. 저기, 두 명. 자, 한 명. 어디 가냐, 이놈아. 나 봤나? 어디로 오는지. 큰일났어, 큰일났어. 일직선으로 뛰어오면 죽어요, 이놈아. 일직선으로 뛰어오면 죽죠. 네, 알겠습니다. GKDK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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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적들 온다. 야, 또 걸렸어. 아... 자, 시체 좀 뒤지고. 야, 야, 야. 칼도... 칼... 아기를 predator 나는, 자, 이 놈아. 나랑, 나랑 장거리 싸움으로 하자, 이건가. 자,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으라고. 자, 고기 멈춰. 야, 이 놈아. 자. 아, 야, 총총. 자 계획된거죠 자 여러분 제가 뭘 얘들과의 싸움을 왜 계획했냐면 차 때문입니다 차 갖다 줬죠 차 타고 가려고 차 타고 가려고 실은 차 타고 가려고 일부러 싸운거에요 일부러 걸린거죠 자 차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빠른 게임 진행해드리려고 차 타고 가려고 저기 녹색잎이 맞네요 녹색잎 좀 따고 원약을 배우든가 해야지 두개만 따고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계획한거라니깐요 진짜 정말이에요 자 다리를 건너 저 파트 어디 어느쪽이지 또 자 이쪽으로 자 이번엔 길 제대로 찾아왔어요 이번엔 안 잃어버렸어요 길 이쪽이죠 이쪽 맞나 이쪽 맞나 야 잘못 왔어 잘못 왔어 또 잘못 왔어요 아 그냥 걸어가요 아 몰라 야 여기 동굴이 있어 야 쟤들 막 막 사냥하고 있는데 자 다 따버렸죠 이거 뭐지 이건 이 동물은 뭐지 잡을까 잡을까 뭐지 뭐지 야 이놈아 잡는김에 두마리 잡죠 두마리 두마리 잡을게요 아 염소 염소가 좀 필요했었던거 같은데 두개 두개 필요했었던거 같은데 야 됐죠 수류탄 주머니 수류탄 주머니 만들게요 지갑 들개 가죽 필요하고 표범 가죽 필요하고 야 표범을 어떻게 잡아 수류탄 주머니 군수품 주머니 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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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로켓팩 아 이건 사슴이구나 군수품 주머니에요 이거 C4 C4 대시 잡는데 좋거든 군수품 주머니 하나 업그레이드할게요 아이템 챙기고 수류탄 군수품 군수품 아 근데 전파탑은 도대체 어디있지 나 전파탑 찾으러 가는데 왜 이 참 이 서브미션들이 자꾸 자꾸 날 괴롭혀요 나 전파탑으로 바로 가고 싶은데 자꾸 딴짓하고 있어 뭐 사냥하고 있고 자 또 나왔어 아 다 죽여버리겠어 진짜 짜증나 진짜 자 총듣는 망고 요 사이코 이거 칼듣는 얘넘부터 주게 자 됐죠 깔끔했어 이번에 자 칼듣는 미친듯이 뛰어오면 진짜 짜증난다고 자 에 총 총 안 돼 총 자 잠파탑 이 위겠죠 이 탈이 건널 것 같은데 야 또 있어 아 아 이번엔 저게 개야겠다 야 야 동물 소리나는데 이거 야 안좋아 안좋아 이쪽으로 야 또 왔어 야 몰라 몰라 자 자 다 죽어라 이놈들아 다 죽어라 이놈들아 참 하하하하 이 미친놈들 진짜 자 한 명 남았어 한 명 하하하하 죽였죠 죽였죠 차 오는 소리 나는데 어휴 왔어 또 왔어 아휴 진짜 하하하 내리지마 이놈들아 하하 자 됐죠 여기 뭐 문이 반상해야 하는데 야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거 차 4대 나와있어 자 로켓런처 제가 뱉죠 자 다 죽여버렸어요 아 로켓런처 자꾸 쓰면 안되는데 이거 돼지 잡아야되는데 자꾸 쓰게 만드네 자 로켓런처 즉 한발에 백원인데 백원이죠 비싸요 회수해야죠 백원 자꾸 이 위험한 동물의 소리가 나는데 잠시만 차 좀 치우고 아 저 코모더가 있구나 자 됐어요 전파탑 증명하겠습니다 개소리나는데 아이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이거 뭐 완전 사냥게임 되겠어 이러다가 가죽 저 팔아야되는데 좀 가죽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냥 호랑이가죽 4개나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이쪽으로 아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아 사다리있죠 다 올라왔나? 한 번 더 한 번 더 올라가야되요 자 이쪽으로 마침 챙기고 자 점령하겠습니다 전파탑 자 점령했죠? 자 저기 집도 있고 공장같은것도 있고 자 동굴도 있어요 아까 봤죠 이 동굴 동굴 안에 뭐있지? 서브미션 같은건가? 전파탑을 점령했습니다 자 점령했어요 자 이제 요 옆에 있던 기지로 가봐요 기지 요 가까운 요기 오래된 광산기지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조차 자 기지 점령할때는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타고 가다 걸린다고 차타고 가다 걸린다고 차타고 가다 걸린다고 자 동물들아 차왔어 차왔어 이쪽으로 자 자 쓸데없는 전투는 좀 피해요 이 총알 사러 갈 시간도 없는데 이거 자꾸 총알은 있나 근데? 또 호랑이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낭떠러지야 이거? 자 자 내려갈게요 조심조심 자 골짜아 아유아유 떨어졌어 아유아유 떨어졌어 아유 어 야 또 있어 아 나 정말 저게 개야겠다 안되겠다 뒤에 놈부터 야 이 피했어 클났어 야 샷건 야 이 놈아 자 맨날 걸려 이거 자 아유아 런치 말고 안죽어 안죽어 자 죽어 이 놈아 자 뒤져주고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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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죠 아 왠지 산위에 있는거 같애 기지가 올라갈 수 있나 자 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뭐 올라가네 자 야 길이 없어 자 아 여기 있어요 자 다 왔죠 어우야 자 자 다 왔죠 어 야 자 자 다 왔죠 자 자 믿고 지키는 너부터 따주지 여기 자 끌고가요 자 바이디에 자 이번에는 한번 안걸리고 한번 갑오도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볼게요 자 노력은 해볼게요 자 저기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저 개야? 야 개가 두 마리나 있어 아 이거 좀 어렵겠는데 저기 저격수 있고 저격수로 따 버려야겠어 자 저격으로 자 땄죠 개가 이거 딸 수 있나 한방으로 됐죠 됐죠 자 일단 안걸렸어 일단 안걸렸어요 자 일단 안걸렸어요 아 아 개가 있어서 여기 여기 숨어있어 숨어있어요 일단 자 뭐라는거야 저 개를 하나 한 마리 더 따야되는데 자 됐죠 자 됐어 됐어 자 또 온다 또 온다 예 돌만 넘어오면 그냥 쏴버릴거야 자 넘어 오기만 해봐 넘어 오기만 해봐 안 넘어오죠 뒤돌아가는 순간 뒤돌아가는 순간 야야 아이 걸렸어 아 저쪽에 한명 더 있었네 아 진짜 승원이야 알람부터 여기 표범 여기 표범 있어 표범 여기 올라갈 수 없나 위로 자 이 안에서 싸워요 아 위에 올라 자 올라가서 올라가서 표범 풀어줍시다 자 오라고 이놈들아 오는 순간 표범 풀어 풀어버리겠어 자 계획대로죠 자 이쪽으로 와요 자 여러분 자 이쪽이야 이쪽 자 가까이 와야돼 가까이 와야돼 야 자 나가라 표범 자 자 자 TRD님 반갑습니다 야 표범 야 표범 야 표범 뭐하는거야 자 싸우라구 자 아니 나도 싸우라겠어 자 표범한테 맡길래니까 야 너 왜 올라왔냐 자 야 표범 아 표범 죽었어? 자 어 야 표범 야 표범 가족 필요하니까 도망가지 말고 자 TRD TRD님 반가워요 표범 야 그래 야 자 자 죽이라고 자 야 야 그래 올라타고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남았어 얜가 자자 달려갔죠 개왔어요 자 걔도 잡았고 자 표범 잘 싸우죠 모든건 계획대로 다 잡았나? 아 알람이 하나 더 있구나 자 이것도 보실게요 야 왔어 왔어 야 야 표범 좋아 자 자 오케이 자 이제 표범을 잡겠습니다 녀석이 도망가기 전에 표범 잡으러 가요 표범 잡아야돼 자 잡아야돼 잡아야돼 야 일로와 자 덤벼 야 수고했어 자 수고했어 표범아 수고했어 너무 야비한가? 이거 너무 야비한가? 자 미안해요 표범 표범 미안해 자 표범 미안해 자 이건 들깬가? 이거 개인가? 자 일단 개가죽도 좀 챙기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즐겨찾기 추천 버튼 부탁드려요 12시 되기 전에 슥 슥 슥 슥 슥 왔다 아 잠 hom ή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